안녕하세요 기능화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가입니다 물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보셨어요? 마시니까 피부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던가요? 일단 피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지난 편에 드렸고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최근에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2020 한국인 수분 섭취 기준 설정과 앞으로의 과제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시해 준 기준에 따르면 19에서 29세는 하루에 2,600ml 30에서 49세는 2,500 50에서 66세는 2,200 이거는 남자분들 기준이고요 여자분들은 19에서 29세는 2,100 30에서 49세는 2,000 50에서 64세는 1,900이에요 이거는 전체 수분 섭취량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체 수분 섭취량의 20% 정도는 음식이나 다른 음료를 통해서 보충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 정도만 이제 우리가 정말 물로 드시면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한 1,100에서 2,000ml 그러니까 한 2리터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기준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문헌을 보면서 제 관심을 끌게 된 건 이 총량보다는 우리나라분들의 68% 정도가 수분 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분 정도는 수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나쁜 소식은 수분 섭취는 줄어들었는데 다른 음료 섭취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 나쁜 거거든요 그게 왜 나쁜지는 이제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8-8 메소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8-8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온스 8온스거든요 8온스면 대략 한 240ml 정도 될 거예요 8온스의 물을 8번 8온스의 글래스의 워러를 8번 마셔라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이것도 1800 좀 넘나 그래가지고 거의 2리터 가까이 돼요 또 어떤 경우는 몸무게에 30ml를 곱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의 다 보면은 대충 2000원 안쪽 바깥쪽인데 사실 또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딱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 제 생각도 비슷한데 정할 수는 없고 개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마셔야 된다 본인이 갈증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마셔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다 그렇게 마실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마셔라 계속 습관적으로 마셔야 된다 저는 사실 이 모든 걸 다 조각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마셔라 하면 일단 환자분들이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5리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걸 인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내가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지 조금 건조한 환경에 있는지 요즘처럼 난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거나 땀을 좀 많이 흘려야 되면은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고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철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피부 장벽이 깨져 있거나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분들도 사실은 수분 섭취가 더 필요하거든요 수유를 하시거나 임신 중인 분들도 좀 더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환경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제가 2.5리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 정도는 드셔야 특히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 장벽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니까 그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습관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세요 이건 저도 아는 방법이에요 제가 진료를 보는 진료실이나 제가 공부를 하는 공급반에 항상 저는 물컵이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걸 권해드려요 약간의 탈수가 오래 지속되신 분들은 몸에서 그런 물을 보내라는 신호를 잘 안 보낸다고 돼 있어요 이미 물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적응될 몸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건조할 때 물을 마셔 달라는 신호를 또 잘 보낸다고도 돼 있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마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2리터 마시는지 2.5리터 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편에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소변을 보는 횟수 그다음에 소변 양 그다음에 소변의 색깔이에요 소변 색깔이 완전 정말 콜라 색깔 같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물이 중요해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지금 뭔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물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질환이 없는 그냥 피부 질환이 좀 있으신 다른 장기의 질환은 없으신 분들 기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면 일단 물이 좀 부족하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그때 고려해야 될 거 아주 고농도의 비타민 비컴플렉스 같은 거 드시면 소분이 노랗거든요 정말 리보플라빙 같은 거 드시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아직도 소분이 부족한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비트 같은 거 드시면 소분 정말 빨갛게 나와요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셨을 때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머리가 가끔 아프시거나 변비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소변 속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피부 건조하신 분들 지난 편에 소개해드린 스킨 투과 테스트 했는데 빨리 안 돌아오신 분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셔서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